네.. 그냥 바르시는것 보다는 툭툭 그냥 찍으세요 찍음주가 쭉 타고 들어가니까 끈 누르는게 아니라 끝으로 살짝 툭툭 누르면 끝으로 살짝 누르면 되요 어차피 다 닦여 나올 부분들은 열심히 넣어봐야 막 닦여 나오니까 찍어먹어보시고 잘 안된다 싶은데 그런 애들은 그냥 쓱 긁어 가셔도 되요 쫙 타고 가셔도 되요 네 그런식으로 쭉 그런식으로 잘 긁어들나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?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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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